한인타운 노동연대가 노동자들의 임금 갈치를 방지하는 조례안 마련을 LAC에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자세한 소식 한주희 기자입니다. LAC 노동자들은 매주 2,600만 달러의 임금 갈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적으로 가장 큰 임금 갈치 금액으로 뉴욕과 시카고 노동자들의 임금 갈치액을 합한 금액보다 많은 수치입니다. prepared 환경에서 추진자를 방지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중간에 2,000만 원의 임금을 얻는 오는 마치 prophesies 중간에 5,000만 원의 임금을 용서하는 서비스 자세한다는 사실은 이는 가장 많은 일자입니다. 그는 원가의 3% 평가에서 26.2밀리는 일주일이 아니라 일주일의 경제에서 있던 것입니다. LA 카운티네 75만 명의 저임금 노동자 가운데 3분의 1은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고 있으며 약 80%가 오버타임 갈치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인타운 노동연대에 따르면 임금 갈치 행태는 식당업, 봉제업, 가사서비스업 분야 등에서 횡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LA 카운티 내에서는 특히 한인타운의 임금 갈치 정도가 심각하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작년 한해 임금 착취 문제로 한인타운에서 발생한 스몰클레임은 191건, 금액은 36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 중 한인 노동자들이 제기한 스몰클레임 건수는 100건에 달합니다. 스몰클레임의 주요 원인은 오버타임 불이행, 식사 및 휴직시간 근무, 최저임금 불이행, 임금 미지급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인타운 노동연대는 임금 갈치 방지 조례안에 재정을 촉구하고 나설 예정입니다. 동시에 노동자, 고용주, 커뮤니티 내 모든 사람들에게 노동자들이 적정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릴 계획입니다. 이미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마이애미, 휴스턴 시에선 임금 과정은 갈치 방지 조례안이 제정돼 있어 노동자들이 적정 임금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 있습니다. 한인타운 노동연대는 고용주들을 대상으로 공정임금 상생 발전 캠페인도 전개합니다. 한인타운 노동연대는 한국어, 영어, 스페인어로 캠페인 자료를 만들어 고용주들에 배표하고 워크숍도 개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KTN 뉴스 한주희입니다.